한국 원전이 프랑스를 제치고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에 15년 만에 수출이란 쾌거를 이뤘습니다. 어젯밤 체코 정부가 한국 수력원자력을 신규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쾌거를 이룰 수 있었는지, 또 앞으로의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한국 수력원자력 황주호 사장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옵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도 원전 강국인데 프랑스도 워낙 강국이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치열했습니다. 네, 어제 발표가 있었는데 언제 들으셨어요? 뭐, 발표 나기 한 5분 전쯤에 들었습니다. 네, 워낙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확률이 50대 50이었다고 하던데요? 마지막까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체코가 선택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체코 총리가 발표할 때 발표하면서 모든 지표에서 한국 수력원자력이 우세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즉, 가격, 그다음에 기술력 모든 면에서 우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부터 한 6개월 동안 아주 상세한 기술을 놓고 다시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가격이라든가 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종 조정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계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프랑스도 대통령까지 나서서 적극적으로 수조하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프랑스와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합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건설 기간을 저희가 예정된 기간을 잘 맞추고요. 또 주어진 예산 안에서 그것을 마무리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그것을 못합니다. 대부분 공기를 한 수년씩 연착한다든가. 그렇군요. 이제 두코반이 신규 원전 2기는 확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테물린 지역에 원전을 짓게 되면 그것도 한수원이 맞게 될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E 플러스 알파인가요? 원래 한기로 시작했다가 체코 정부가 3개를 더 추가해서 짓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구속력 있는 제안서를 내라 이렇게 해서 냈고 이번에 우선 두코반이 2개를 짓고 테물린 2개는 한 5년 뒤에 또 계약하는 걸로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전을 2개 짓고 또 2개를 더 지을 수 있다. 이게 사업규모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24조 원이요? 어저께 총리가 체코 총리 밝힌 바에 따르면 한호기당 한 12조씩 해서 한 48조 정도. 48조까지 늘어날 수 있는 거군요. 이번에 보니까 민관합동팀을 꾸려서 경쟁에 나선 거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총괄을 저희 회사가 민간을 다 모읍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국해결료주식회사, 또 건설회사 이렇게 다 모아서 입찰서 작성팀을 만들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또 저희 앞에 장애물을 다 치우는 역할을 해주십니다.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가상동 같습니다. 저렇게 짓게 되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권을 떠냈고 앞으로의 진행 과정이 궁금해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지금부터 90일 이내에 업데이티드 비드를 해서 아주 상세한 기술 서류들을 냅니다. 그 서류를 가지고 또 한 3개월 동안 아주 상세한 협의 조정 과정을 거쳐서 내년 3월쯤에 계약을 하게 되고 그걸 거치고 나면 이제 인허가 절차를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건설 허가를 한 29년까지 받고 29년 착공, 36년 준공입니다. 36년 준공이다. 그럼 이제 12년 정도 남았네요. 공기를 잘 맞출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연관산업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예전에 저희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했을 때도 바랐어요. 그때도 연관산업에 대한 효과를 보면 일자리 창출이 한 10만 개. 10만 개요? 네. 그리고 경제 효과는 대형 유조선 40척 그리고 스마트폰 250만 대 이 정도에 해당하는 경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전이 처음 시작된 나라는 영국이었죠? 영국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유럽은 원전의 본산지로 불리는데 그쪽에서도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중앙유럽으로 진출하면서 앞으로 유럽이 원자력을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 많아졌습니다. 전력 수요가 AI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급증하는 바람에 많은 나라들이 지금 원자력으로 돌아서고 있고 그리고 석탄화력을 다 폐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원자력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러시아로부터 공급받던 가스를 공급을 중단하게 되면서 가스 발전이라든가 석탄화력은 또 기후변화 때문에 다 폐지를 해야 되고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는 게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 모든 언론들이 잭팟을 터뜨렸다는 표현까지 하던데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이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년 그리고 만약에 추가 알파 2기까지 더 지으면 거의 한 15년 이상을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원자력산업계라든가 관련 기계산업, 전자산업 이런 데서 다 전방, 후방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전자산업까지도요? 네. 요즘은 원자력발전소를 지어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디지털로 이원화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발전소가 돌아가고 있으면 방 안에 앉아서 디지털 트윈을 보고 진단하고 또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와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번 분석기사를 보면 이번에 우리나라가 안전성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던데요. 어떤 점에서 경쟁력이 있는 건가요? 저희 이 설계는 이번에 유럽원자력사업자협회의 인증을 받은 설계입니다. 그 인증을 받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 2022년 초부터 시작해서 인증을 받았죠. 구체적으로 안전인증 과정이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을 가장 주목해서 보는 겁니까? 그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여러 사고 가능성이라든가 사고 대처 설비 그리고 이것이 자동으로 이렇게 사고를 줄일 수 있는가 이런 확률들을 다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번 원전 수주로 추가 원전 수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유럽을 비롯해서 각국에서 원전 추가 수주를 할 계획입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급증하는 전력 수요 때문에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이태리 전부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경쟁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과정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완벽하게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은 그럼 6개월 뒤가 되는 겁니까? 네. 6개월 뒤입니다. 내년 3월에 계약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 3월에요? 네. 그 과정에 어려운 점은 혹시 없고요? 이제까지의 과정보다는 훨씬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떤 점에서요? 네. 이제까지의 과정은 이렇게 안개 속을 문제지만 보고서 답안지를 쓰는 일이라면 이제 답안지를 놓고 문제를 낸 사람과 함께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푸는가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보이는 길을 놓고 일을 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연관 산업 발전까지 생각하면 앞으로도 또 추가 수주 가능성까지요. 그리고 최대 48조 원 규모까지 된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가 됩니다. 사업 수주 성공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수주, 원자력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수력 원자력 황조 사장 모시고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